영등포가 탁 트였다던데, 어디 한번 볼까요? 보세요. 정말 탁 트였죠? 경제도 탁 트였지. 저기, 지금 어디 가세요? 새로워진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. 전 여기서 취업 준비를 해요. 안심 통학로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. 이 근처 약국 좀 알려줘. 어르신,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? 요즘은 복지도 스마트하다고. 아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요. 영등포 is wonderful. 경제가, 문화가, 삶이 탁 트인 영등포. 모두가 행복해지는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듭니다.